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아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게스트도 아닌지 오늘 주인장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채널이 제 것만이요 그러게요 춥지 않네요? 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포근해졌어요 네 맞아요 어제 추웠는데 네 피디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셨네요 보도 제켰습니다 네 특별한 거 네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채널에서 이번에 멤버십을 개설을 했거든요 네 멤버십을 개설하셨어요? 네 멤버십이란 게 뭐죠? 아 멤버십이라는 거는 멤버십이란 거 다 알지 않나? 멤버십을 개설했는데 멤버십 명칭? 네 이 뭔가요? 저희 첼로피아 채널 멤버십의 이름은 원팀입니다 원팀 원팀 네 저희 아들이 시가 마렵다고 하네요 시 마려 피디님 잠깐 다녀와주세요 이리 와 알겠다 아빠랑 갔다 와 빨리 와 빨리 와 왜 원팀이라고 지었냐면 첼로피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팀이라고 지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팀이 함께해 주시면 또 큰 도움과 또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명칭인 것 같아요 원팀 그리고 멤버십도 제일 먼저 가입하셨네요 아 그건 궁금해 끊지 마세요 아 이미 끊었어요 어 진짜요 말 혜택 드시죠 첫 번째 탈퇴자 말 혜택 드세요 근데 연주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첼로피아 원팀 멤버십을 개설을 했는데 소개 영상을 아직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가입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원팀 분들께 작은 멤버십의 혜택이 있거든요 혜택이요? 혜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멤버십은 단일 등급이고요 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이모티콘 백지 같은 게 이렇게 생깁니다 백지도 생기고 네 멤버십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첼로피아 채널에 새로이 업로드되는 찬양 영상의 악보를 원팀 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악보를 또 공유해줘요? 네 맞습니다 혜자네요? 문어 잡았어요 문어를 잡았어요 누가 이거를 가입하면 좋을까요? 첼로피아 악보를 통해서 더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께서 새로운 연주를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경우 또 첼로피아 찬양 영상의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시려는 분들께 해당이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저작권이 있는 곡의 편곡은 사실상 구글에서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고요 저작권이 없는 찬송과 또는 첼로피아 자작곡이 편곡되어진 경우에 그 악보를 이제 공유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악보들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들은 전문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도 치시고 첼로키고 악보도 작업하시고 다재다능하시네요 첼로피아 체능에서는 주로 찬송가 편곡들이 많아요 또 제가 찬송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불리던 곡들이어서 많은 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하거나 따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만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같은 멜로디를 다섯 번씩 반복해서 연주를 한다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지고 특주를 하시려는 경우 편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찬송가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계속 불려왔던 찬양인 것만큼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멜로디들을 조금 더 세상 바깥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잘 편곡해서 또 색다른 은혜와 또 색다른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인 것 같고 또 그런 달란스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편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첼로피아 채널을 통해서 많은 악보들이 업로드 되어지고 그것들이 교무돼서 더 많은 곳으로 흘러나갈 때 더 큰 찬양의 은혜가 많은 곳에서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구독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찬양을 함께하는 원팀?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제가 채널 주인님처럼 제가 하고 있는데 굴러온 돌 저희 첼로피아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